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언제 당할지 모르겠는데 연휴 전에 미리 찍어놓는 건데요. 첫 번째 연휴 선물로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했는데 일단 이거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시장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뭐 투자 전략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내년도에 꼭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내년에 대한 좀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올해 한번 돌아보면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왔죠. 그래서 2190 갔다가 1439 갔다가 그죠? 드라마틱합니다. 그랬다가 2800 고객예탁금이 63조 거의 40조가 지금 늘어난 상태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가 42조 이게 합치면 100조가 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들이 신규로 들어온 돈이 100조가 넘고 올해 BBI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했고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누구도 예상 못했죠.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시장의 제일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죠. 동학개미운동. 그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친환경시대가 올해 개막이 됐고 사실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죠. 근데 친환경시대가 세계 각국이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친환경시대가 좀 개막된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11월 달에 있었지만 RCAB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이 요새 FTA라고 하는 거를 체결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이번 11월 달에 이게 11개국이 아시아권에 있는 11개국이 관세를 철폐한다거나 이런 협정을 맺으면서 상당히 그때부터 우리 한국 증시가 또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올해 증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올해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동학개미운동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개인들이 증시를 장악했던 2022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덕에 저도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워낙 또 성은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더 힘이 나서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지금 이것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제 오지랖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주말에 놀아도 되는 걸 기어코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해두고 싶어요. 아니 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또 안 하면 아니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또 안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뭐 힘들어도 이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벤트 보시면 2020년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본 건데 코로나19 중국 및 국내 확산 이때 이때는 이제 2월 달만 해도 그냥 그랬나? 이때가 제 기억나는 게 9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러다 말겠지. 옛날에 뭐 메르스 정도? 네 저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왠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이천에 있던 증시가 며칠 만이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만에 1440까지 폭락하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런 V자 반등 누가 예상했어요? 그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고 양쪽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는 살다 저도 처음 받아 봤는데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번 위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 보니까 돈을 푸는 데 있어서 누구도 거부감이 없어요. 자 우리 세금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거부를 안 합니다. 왜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옛날에 금융위기는 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은행 살리는데 우리 돈을 왜 주냐? 이런 항의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들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2천 넘냐 마냐 고민들 많은데 대부분 이때 예측했던 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한 번도 빠졌다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중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빠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죠. 1100 이건 좀 너무 심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눌러놓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저는 제가 저도 그러니까 그때를 복귀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당연히 계속 간다고 봤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약간 좀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이때 아 이거 가는 장이다. 위가 열려버리더라고요. 수능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증시가 2000 벗겨버렸고 그 후로는 계속 강세 마인드였습니다. 이거 보통 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약세장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때만 약세장이라고 생각했고 이 이후로는 계속 강세 마인드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은 했지만 북한 무력돌발 김여정이 북한 무력돌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고 그래서 한 번 그날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바로 회복되죠. 그리고 한국형 누딜 정책 이때 67.7조 원 발표했고 또 증시 날라갔고 다만 2차 코비드19 확산이 됐죠. 이때 기억하시죠? 8월 달에 신천지 교회인가요? 거기였나? 아무튼 2차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내 증시 혼자 폭락 다시 반등 그리고 이때 미국 기술주가 또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다 또 꺾이고 또 가나 싶었는데 이때는 양도차익과세 홍남기 부총리께서 아주 욕을 많이 드신 양도차익과세 우려 결국 개인 투자가 이겼죠. 그거 해소되면서 미국 대선도 끝나고 화이자 백신 나오고 R17 영내 포괄적 공제 동반자협정 체결되고 거기에 삼성인자 날아가고 반도체 빅사이클 나오고 이게 좀 약간 예전에 만든 자료예요. 이게 2730인데 지금 뭐 2800 넘어갔죠. 근데 어쨌든 증시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더 많이 갔죠. 어쨌든 올해 이런 이벤트들이 일단 한눈에 보시면 정리가 되죠. 이런 이벤트들이 올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장이 있나 싶어요. 정말 역대급 장이 펼쳐졌고 이제 내년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내년도를 봤을 때 이제 경제 키워드입니다. 경제를 봤을 때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보고서 찾아본 걸로 좀 유학을 한 건데 코로나19 이제 백신 이 이제 나왔죠.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도 오늘 보니까 그 모더나 민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모더나 CEO랑 전화통화를 해서 2000만 회분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러면 결국 가을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월 아니면 4월부터 백신 접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집단 면역 하반기엔 분명히 뭔가 정상화되겠죠. 옛날로 좀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우려되는 건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백신을 먼저 확보한 국가 그 다음에 방역을 잘한 국가 와 아닌 국가의 차별화 속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구 선진국은 방역은 안 됐지만 백신은 먼저 확보해서 먼저 정상화될 수 있고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방역을 철저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또 거기에 따른 차별화 경제가 먼저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백신 확보가 늦거나 방역마저 안 된 국가들은 완전히 늦게 내년 하반기도 힘들고 내후년 가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간에 차별화가 되게 심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스마트 머니들이 전세계에 먼저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로 갈 거고 그 나라의 통화를 사겠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율 차이가 또 발생하니까 그 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바이든 노믹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년 1월 20일 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공약상 보시면 대규모 재정 정책 그죠? 공약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증세 증세를 바로 할지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증세 나 증세하겠다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2, 3년 후에 하겠다 근데 컨센서스는 적어도 2년 후에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재정 정책을 하려면 대규모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빌릴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엔 누군가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의 리스크가 반독점 규제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월 5일 날 미국에 상원 선거가 열려요. 조지하죠. 거기서 공화당이 이기면 이 논란은 해소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기면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증세는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 오바마 이스퀘어가 이제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의료비용이 들어가요. 정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후 처방이 아니에요. 병이 걸린 다음에 처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걸 미국 정부가 대줘야 되거든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근데 미리 이제 병 안 걸리게 막는 예방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강기능식품 그죠. 그런 것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진단 진단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기 전에 뭔가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친환경은 뭐 당연하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고 TPP 한태평양 경제 동방자 협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렸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근데 여기에 바이든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국제 무역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국내 증시에는 호재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약간 자유무역으로 바뀌는 흐름이니까 좋고 다만 악재도 있습니다. 중국이 정상화되면 긴축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좀 리스크이네요. 근데 이거는 안 할 수도 있고 중국 그때 뉴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긴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내년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너무 중국이 좋으면 그 다음 서비스 물가지수는 예전에 이제 KB증권에 그때 이제 연구원께서 보고서를 좀 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서비스 물가지수는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요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저도 여행 가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방송해야 돼가지고 암튼 저도 암튼 가야죠. 갈 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요 내년에 다 집단 연역이 발생을 해서 해외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티켓 가격은 폭등하겠죠. 항공사도 지금 구조정 당한 데 많잖아요. 비행기는 부족해요. 여행사도 부족합니다. 티켓 가격이 튀는 거죠. 그 다음 뭐 뮤지컬 그 다음 내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폐업했잖아요. 남아있는 상점들 음식값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가 오겠죠. 물가 지수가 튀어요. 물가가 튀면 긴축 우려가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에 금리가 따라가요. 금리가 튀면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증시의 악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공정거래 3법이 실제로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미친 영향이 특히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규제가 좀 더 강화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실제 대형사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아니면 또 이런 법이 통과되면서 주주환원정책이라는 거 이런 게 더 강화되면 오히려 시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경제 키워드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저는 주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 저금리 달러 약세 유동성입니다. 이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알파헌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미스터 마켓 2021을 같이 공동 집필한 이효석 연구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이 쓰신 보고서에 나온 용어죠. 알파헌터 그러니까 사냥꾼이죠.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가 확산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친환경 플랫폼은 인터넷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헬스케어 경기 이 섹터들이 다 갔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에 이 그림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주도주가 진짜 확산이 되면 증시 레벨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말 엄청난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그러려면 이 기업들이 다 성장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전히 좀 주식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저금리하고 달러 약세 자 보시면 이건 뭐 다 아시죠? 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쓰죠.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에요. 달러는 당연히 약세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고 금리는 낮다.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달러 약세 때문에 국내 증시 들어올 거고 개인 투자들은 여전히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 예금 금리가 0.5%잖아요. 주식의 기대수익률 퍼의 역수인데 이게 PER이 13배예요.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 나누기 1 나누기 13 7.7%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예금 넣어놓으시겠습니까?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금리가 튀어요. 예를 들면 3%까지 그러면 이제 고민돼요. 왜냐하면 주식 예금은 안 까먹거든요. 원금 보장이 되니까 주식은 까먹을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만약에 7%다.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0.5%다 7.7%는 누가 봐도 여기죠. 그리고 만약에 예금금리가 내년에도 0.5%예요. 우리 한국증시가 막 날라갔어요. 예를 들면 3,500 4,000 갔어요. 그럼 PER이 20배 될텐데 예를 들면 PER 20배면 기대수익률이 1 나누기 20 하면요. 몇 배죠? 5% 0.5%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이걸 하시겠어요? 하겠죠. 10배인데 PER이 20배 가도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메커니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 시장 또 우리가 단순히 퍼가지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금리가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되면 진짜 4,000포인트 가도요. 주식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선호 알파헌터 자 2030 여러분들 특히 올해 주식 투자 많이 하셨는데 전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동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부동산 포기예요. 부동산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죠. 어떻게 보면 도박이 아닌 재테크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보면 드라마 보면 이런 얘기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맨날 주식 투자한 사람은 도박한 걸로 묘사가 되고 망한 걸로 나오고 이게 인식이 너무 뿌리 바뀌었어요. 뭐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기재부에 있던 공무원이 그때 기재부 장관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재부 공무원 중에 한 명이 그때 언론사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도박 같은 걸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인식이 그래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올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봐도 여러분도 그런 건 안 느껴지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진짜 도박이 아니라 재테크다. 이걸로 노을 노자산 마련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모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이건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고 사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저는 월배당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우리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분기배당이 아니라 매월 배당 주는 거죠. 그거 얼마 좋아요. 노후 생활 대비할 수도 있고 은행에 넣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이게 진짜 큽니다. 저도 유튜브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증거예요. 이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만 분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개미 투자자 분들이 이런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공부가 아니라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다 알려줘요. 그게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자 이러이러 하니까 시장 좋게 봅니다. 이러이러 하니까 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늘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예전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했던 세미나거든요.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할 때 정말 허투루 못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너무나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알파헌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 천수답 잠세라 그러죠. 항상 한국은요. PER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국은 PER 8배에서 12배 PBR 0.8배에서 1.2배 이 이상 벗어나면 안 돼. PBR 기준으로 아시아 평균이 1.8배예요. 왜 우리 한국은 이 모양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계속 그랬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도박이고 2030 관심도 없었고 부동산 투자에만 다들 열흘을 올리시고 그동안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외국인 기관의 놀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천수답 잔세. 근데 올해는 그걸 깨버렸어요. 아마 외국인 기관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도 놀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도주 확산인데 이게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내년 돼 봐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가총액 비중이 37%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코스피 순이익이 143조인데 그때 삼성인자가 혼자 이끌었던 겁니다. 반도체 50이죠. 자동차가 8조원 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 이거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료 참고에 출처 말씀드리면 2022년 코스피 순이익은 150조원 예상합니다. 그때보단 좀 많아지죠. 근데 반도체는 비슷해요. 근데 키움조건에서는 이거를 100조원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78조에서 100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자동차는 15조 자동차가 2배로 뜁니다. 그때보다 이익 비중은 물론 엄청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와 자동차의 이익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반도체 이 둘이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사실 단 한 번도 사이클 상 서로 엇박죄요. 반도체 좋을 때는 자동차가 안 되고 자동차 좋을 땐 또 반도체가 안 될 때고 근데 지금 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져요. 내년에는 우리 한국의 수출 대형주 딱 두 개 꼽으라면 뭐 있죠? 삼성은 현대차죠. 상징성이 크잖아요. 이 기업이 둘 다 내년에 질주를 한다? 상상만 해도 좋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 친환경 2차전지 신재생 이거 의문부 갖는 분 없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의심하는 분 계세요? 백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헬스케어 CMO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비중은 아주 많지 않더라도 CMO 하고 있고 에스티팜 그 다음에 SK 지주사 자회사가 하고 있고 SK 케미칼 백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경기민감주 이게 시총 비중이 될 거예요. 이것도 30% 넘을 거예요. 여기에 뭐 있죠? 은행 건설 철강 증권 기계 조선 해운 이런 것들입니다. 화 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은 성장주 이쪽은 가치주예요. 이게 같이 가는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동안 근데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친환경 플랫폼 헬스케어는 백신과 경제 정상화랑 무관합니다. 계속 성장해요. 경기민감주는 경기민감하죠. 내년 경기는 좋아집니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얘가 좀 한 달은 얘가 갔다가 한 달은 얘가 갔다가 한 달은 얘가 갔다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주도주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년에 이 그림이 나오면 진짜 점프하고 변동성도 줄어들어요. 증시 변동성 그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저도 예측이지만 어쨌든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내년도 주익시장 이게 이만큼 간다가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번 뽑아본 거예요. 한국의 코스피 PBR 밴드가 0.8에 보통 1.1배 1.2배 그랬어요. 1.1배면 2.2배면 저 보시면 2,750입니다. 2,750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의 코스피을 봤을 때는 사실 다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로 잣대로 보면 근데 왜 우리나라가 못 가냐 이거죠. PBR 1.3배 이상 준다면 3,250 1.7배를 주면 4,250 1.7배까지 간 적도 있대요. 옛날에 물론 리스크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 중국 긴축 반도체 가격 하라 바이든이 갑자기 증세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리스크윤을 제거하고 그냥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과거 평균으로 보면 지금이 고점인데 재평가가 일어나서 1.3배 이상 준다면 3,000 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3,000에서 4,000 근데 지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방향성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 3,000이나 4,000이나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PBR을 그렇게 또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보시면 글로벌 평균 PBR이에요. 1.7배입니다. 아시아가 1.8배입니다. 아까 한 번 말씀드렸죠. 한국은 겨우 1.1배예요. 물론 한국이 할인을 받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주주에 대한 주주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1.9배고 일본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남아프리카가 1.7배고 호주가 2.1배고 인도네시아가 2.3배고 브라질이 2.1배 왜 이들보다 평가가 이렇게 박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이 더 나은 나린데 전세계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시가총회 제가 알기로는 9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PBR 1.1배라는 건 지금 1.2배죠. 너무나 싼 거 아닌가 충분히 1.3배 아까 제가 위에다 적어드렸지만 여기 1.3배 있죠? 여기 비싼 게 아니에요. 저렇게 보면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럼 3,250 나오거든요. 한번 3,000 도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좀 보시고 이게 코스피 PBR인데 옛날에 1.4배까지 간 적 있네요. 차화장장세 때 1.4 그리고 1.3배이면 3,250 이게 아마 1.4배이면 3,500에서 6,000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과거 평균이 여기입니다. 요 레벨 근데 이거를 어쨌든 국내 중심 벗어났어요. 현재 레벨이 된 거죠.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작된 겁니다. 내년도 아무튼 재밌죠. 뭔가 재밌는 그림. 올해는 역대급 유동성장에 정신없이 시장이 올라왔다면 내년도는 진짜 이제 검증의 시간이에요. 우리 한국이 진짜 이 지수대에서 놀아도 되는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정말 어렵게 읽었더니 이런 부분들이 다 훼손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주식시장 떠나시겠죠. 제발 내년에 그래서 내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말씀드리면 벌써 한 30분 지났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장기 투자를 위한 마인드인데 이건 약간 투자 마인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거는 박세기 전무님이 예전에 방송에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 뭐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예 애초에 손절매할 주식을 사지 말래요. 맞는 번 저도 그 얘기 듣고 공감해가지고 그죠 애초에 나쁜 기업을 살면 안 되죠. 손절매를 뭐 그런 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손절매 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닌 건 자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손절매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 번 계좌가 눈녹듯이 없어져요. 돈이 그래서 애초에 손절매 하지 않을 주식 물론 그걸 고르는 게 어렵지만 워낙 그런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평생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 방송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매도의 사무치 이거는 예전에 한번 강의해 드렸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기업 내가 삼성윤자 갖고 있는데 삼성윤자보다 더 좋은 기업이 나왔다. 아니면 삼성윤자를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투자 아이디어 그런 게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매크로 변수 미중 무역 변장이 또 엄청나게 격화된다거나 그런 거라든가 증시가 붕괴될 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건 기업과 무관하지만 주식시장이 폭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매도하는 거지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안 가니까 그래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원칙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바이오 이런 대표 기업들을 LG화 이런 거를 자꾸만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기업들을 돌이켜보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아니죠. 없잖아요. 단지 주가만 오른 거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산업이 성장하는지 고민하고 결정인자를 찾아야 돼요. 꾸준히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제가 요새 K콘텐츠 얘기 많이 드렸지만 내년에 한국 드라마는 더 성장할 텐데 그게 갑자기 나왔잖아요. 최근에 내년에 또 뭐가 좋아질까 이건 진짜 고민하고 그렇게 좋아지는 기업이 보였으면 이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뭔가 결정인자 그게 있는지 삼성인자를 예를 들면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성장하면서 디램에 편중됐던 삼성인자 주가가 급등 LG전자가 전장 부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최근 주가 급등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산업이 같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평가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차 기업 내년에 전기차 대량 생산 그러면서 주가가 옛날에 10만원 초반에 있었는데 불을 뿜었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인자거든요. 새로운 거죠. 우리가 몰랐던 기존에 없던 뭔가가 생겨서 이 회사의 성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꾸준히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드리지만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건 정답은 여러분마다 어떤 분은 진짜 단타만 맞는 분도 계세요. 난 진짜 트레이딩이다. 난 진짜 5% 뛰기만 하겠다. 3% 뛰게 하겠다. 그게 맞는 분은 그걸 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하지만 제 방송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난 장기 투자 맞다. 난 정립식 투자가 맞다. 나는 한 번에 물방하는 게 맞다. 그건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그걸 꼭 잘 찾아보세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리고 재무제표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도 예전에 한번 하마회계라고 하마터면 회계를 회계를 아니 제가 이름이 정확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하마회계라고 있어요. 하마회계. 그냥 한 김에 제가 아예 하마회계 한번 여기 아 여기 있네요.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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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저도 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진짜 잘 썼어요. 쉽게 적어도 내가 그 뭐죠? 회계는 알고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회계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기 위한 재무제표는 알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업종 기업 이건 제가 해드리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따로 더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비관논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논자는 돈을 벌어요. 격언 중에 그런 얘기였죠. 주식 투자는 오르는 것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주시고 저도 올해 계속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장하고 사람한테 겸손하자. 잘될수록 머리를 숙이자. 머리를 숙이자. 그래서 계속 겸손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롱론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주식 투자건 인생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 거고 까먹어도 여러분 거예요. 옆에 친구가 번 돈은 친구 거고 까먹어도 친구 손해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30% 수익 났는데 난 15% 났다. 물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다가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 여러분의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대미포조선이 잠깐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는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불과 여기 여기 남들 다 날라가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주가들이 막 뻥뻥 하루는 전기차 가고 하루는 반도체 가고 막 바이오 갔다가 조선주 갖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나는 조선주가 내 투자 아이디어상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서 버텨셨던 분이라면 그걸 실천을 했다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두 배 올랐어요. 저점 대비 100% 가까이 9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 오른 거죠. 다른 거 다 쫓아갔으면 먹었을까요? 90%를 불가능하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남하고 만약에 비교를 안 했다면 저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남하고 만약에 비교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현대미포조선 갖고 있었으면 다 팔았겠죠. 가기 도전. 그래서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느 블로그에서 유행하던 겁니다. 느리게 투자하기 뭐냐면 내 차례 온다는 겁니다. 비교하기랑 비슷한 건데 기다리면 내 차례 와요. 팠는 데 없어요. 팠는 데 없어요. 밑에 있어요. 타 왔는데 산타가 선물 주로 딱 문 앞에 왔는데 난 이사가 버리고 땅을 다 파는데 조금만 파면 보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못 참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갔더니 그 팔았던 종목이 대반 나고 중요한 건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투자하실 거니까 내가 매수한 기업이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성장 앞으로 할 거고 문제 없으면 기다리면 가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투자 유망 업종 이거 한번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휴 기간 좀 잘 보내시고 오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내년도 전망 투자 마인드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또 올해 주식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